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변에서 섭입니다 섭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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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커피차 하면 다 슈가 형 사진 해줘야 되는데 다 슈가 형 사진 나는 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여준거야? 내가 코뿔 같잖아 뭔가 저 왼팔 오른팔 직선으로 맞춘 거 보이냐? 와 대박이다 진짜 저 정도는 돼야지 이제 암흥 탄정 한다는 거야 저거 쉽지 않거든요 다 슈가 형 이문기야 이렇게 열정을 쳐면 돼 지금 아니 내가 안 한 건가 안 한 건가 하니까 노래를 그냥 막 열정을 해버리네 차트 징베라 오 지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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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야 여기다 아니라 여기 이상이야 지우가 지우가 귀엽지 않아? 귀엽지 않아? 어? 나 시클할 뻔했어 귀엽지 않아? 뭐 형이냐? 개피 넣고 와인 끓여서 놔 얘 화이트테리어지? 너무 귀엽다 얘 라면 끓여먹을 거 아니야 자, 나도 들어가서 같이 싸워만 해 아, 야 잘 보고 안 되긴 해 오우, 진짜? 아니, 막내가 해야지 귀여워 아아! 맞어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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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라 원하는 절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씻는 거 같이 씻자. 2명씩 들어와서 씻자 그냥.